50분 아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 찾아 봅시다 50분이라고 안된다고 자 멤버들 회의 시간 아 내일은 저희가 8시 10시를 하고 오늘은 9시에 종료를 해야 끝나지 않아요 아 8시나 9시만 하는데 좋습니다 자 가입하고 헤딩한 사람이 맞냐고 정하자 가입하고 헤딩한 사람이 맞냐고 정하자 좋습니다 보세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그렇지 자 리뷰 갈게요 잠깐만 스탑 마지막으로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기억 안나 기억 안나는 사람 그러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틀리면 이거 하면 되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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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마지막 하는거 멋있게 하고 지금 때문에 틀리면 안돼 어 막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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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